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재명에 대한 각종 검찰의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쾌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이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판 등판이 가까워지면서 장관은 이제 입을 다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신 나서서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에서는 오늘 공익신고자조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인 조명현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수수는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재청구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이 답변을 보면 여러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수원지검에서 이 신고자를 참고인 조사합니다. 참고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에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 해온 억지 주장입니다. 압수수색을 뭐 370건 가까이 왜 했느냐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복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등등입니다. 하나하나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관련 수사가 이렇게 늘어났느냐 보복수사 아니냐 정치수사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원석이 나서서 자신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백현동 대장동 뭐 모든 것은 성남FC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또 지난 대선 때 언론에 의해서 불거져서 시작이 된 것이다. 자신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위증교사 단 한 건만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것도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백현동 관계자 압수수색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전화로 위증교사를 한 것이 우연히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위증교사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인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김인습의 비서로 활동하던 사람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의 통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판정에 가서 자신이 검사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당한 것이다. 이재명이 음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만약 이재명이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 또 이재명이 구속이 됐어야 한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위증교사입니다. 이재명의 사법방해입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이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 때문에 이재명은 구속됐어야 하고 앞으로도 구속될 것이다. 그것은 검찰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의 이 답변이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문재인이 지난 2019년에 한 이야기 KBS와 가진 대담입니다. 그 당시에 질문이 적폐수사 이 적폐수사는 보복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원석이 오늘 문재인의 이 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문재인이 살아있는 수사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수사다. 또는 수사가 이미 문재인 정권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대 다 시작이 됐던 겁니다. 위정교사 한 건 우연히 그것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재인 정권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검찰총장이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면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수사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 공익신고자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명현 씨죠. 조명현 씨가 검찰의 조기수사, 빠른 수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모두 알고 있었고 이재명 부부가 이 법인카드를 횡령한 것이다. 경기도의 예산을 횡령한 것이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고 또 예산을 횡령한 것이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명현 씨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수원지검이 이재명 부부를 다시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이 다시 지금 당무에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저렇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릴 때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곧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게 중대 범죄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판사 쪽에서는 이재명의 방어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건 이원석 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두고두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판결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어느 법조인이라도 찬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았지만 방어권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또 오늘 376회 이재명에 대해서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강압수색을 할 수가 있느냐 이원석 총장의 반박이 명쾌합니다. 36회에 불과하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한다. 회장실, 사장실, 임원실 다 있는데 그걸 다 압수수색 횟수 하나 둘 셋 다 헤아려야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그걸 다 헤아린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카드의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129건으로 모두 계산을 한 것이다. 이건 한 번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번 단행한 것이다. 그 민주당은 그렇게 압수수색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실제 압수수색을 한 것은 36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리기를 하고 뭐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도우 위원장이 여러 가지 법사위 운용을 하면서 오늘 이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답변하는 것을 민주당이 막았는데 이원석 총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모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속이 시원하게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따박따박 모두 반박을 속 시원하게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원석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각종 삼성이나 롯데,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민주당은 그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 그런 주장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 그것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압수수색이 많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넣어놓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게 공정한 일이냐라고 되받아 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에게 오늘 완패를 당한 그런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공작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이고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이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 문재인의 말을 인용하여 다시 민주당에게 되돌려준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것이어서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 법리에 따라서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다. 그 맡겨두면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아마 이원석 총장은 그 이야기까지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원석 총장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요즘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때문에 통쾌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